한국국토정보공사 이제 막 주식시장에 뛰어든 분들이 나에 대해 송찰하고 시장을 보는 눈을 기르기를 원하는 김한진, 윤지호, 김동완의 투자 원칙과 인사이트를 공유합니다. 주식의 시대, 투자의 자세에서 확인하세요. 전국 서점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3100선이 무너졌고요. 장중에는 더 많이 떨어졌어요. 61포인트까지 떨어지다가 그래도 막판에 조금 낙폭을 줄였고요. 코스닥도 비슷합니다. 코스닥은 좀 덜 하락을 했어요. 6포인트 하락하면서 964포인트. 물론 코스닥도 장중에 12포인트까지 떨어지면서 분위기가 좋지 않았었는데요. 일단 역시 코스닥도 낙폭을 조금 만회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오늘도 개인이 꽤 많이 샀거든요. 개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2조 4천억을 샀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매수를 했고요. 떨어지면 요즘은 개인 무조건 사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예전보다는 조금 공격성은 떨어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막 밑에서 사서 확 다 끌어올렸는데 매수세가 약간은 그런 모습은 좀 사라졌고 오늘 기관이 많이 팔았습니다. 코스피에서 1조 8천억 원. 기관은 하루 사고 하루 팔고 하루 사고 이틀 팔고 막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기대도 안 합니다. 기관한테는. 외국인이 요 며칠 좀 주식을 사는가 싶었는데 오늘은 코스피에서 6천억, 코스닥에서 1천억 정도 순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원달러 환율은 3원 60전 상승하면서 1118원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최근에 달러도 강세가 나오고 있고 원화도 그런 영향으로 조금 떨어지고 네. 증시에 또 악영향을 좀 줬고 일단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 공매도 5월부터 다시 재개한다. 5월 3일부터 로 아마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연기를 하면서 개별 종목들 사이에서는 좀 그래도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온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별로 힘을 쓰진 못했던 모양이죠? 일단은 공매도 관련돼서 개인 투자자들이 연장해라 연장해라 이렇게 해서 사실 중간적인 연장할 수도 없고 그러지 않을 수도 없는 그런 입장에서 약간 묘수를 낸 것 같아요. 아 이거 연장해주긴 할 건데 다 해주진 못하겠고 좀 작은 종목은 공매도 못하게 하고 큰 애들은 공매도 하게 하자 코스피 200 뭐 이런 것들 맞습니다. 코스피 200이랑 코스닥 150 이거는 5월 3일부터 공매도를 재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4월 달에 자본시장법이 개정이 됩니다. 여기서 불법으로 공매도 치는 애들 얼마나 혼내줄 건지 그리고 개인들한테도 공매도를 제공해둘 건지 이런 방안들이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오늘 심리적인 영향은 줬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사실 이 공매도 때문에 떨어졌다고 하기에는 오늘 개인들이 너무 많이 샀어요. 만약에 개인들이 공매도 때문에 나 시장 다 떠날 거야 라고 해서 떨어졌다라고 이유를 갖다 붙이려면 오늘 개인들이 팔았어야 되는데 오늘 개인들이 또 2조 4천억 원이나 순매수를 했거든요. 이런 걸 보면 사실 아직 시장에서 이 공매도 때문에 시장이 박살났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공매도 이슈도 있었고 또 부동산도 오늘 큰 뉴스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큰 뉴스가 나왔는데 사실 이거 기대를 하신 분들이 좀 있었을 거예요. 부동산 이 관련해서? 네. 건설주 오를 거다. 왜냐하면 이제 국토부 장관 교체되자마자 건설주들이 급등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공급을 많이 할 거야. 이런 이야기하면서 계속 올라갔는데 공급을 하긴 하는데 니들은 아니야. 내가 할 거야. 83만 가구를 짓는데 이제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직접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행사가 토공 아니면 주공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네들이 직접 짓겠다라는 거거든요. 민간 건설사들은 그러면서 오늘 조건이 좀 떨어졌고요. 왜냐하면 최근에 오른 것도 있고 민간이 아니라 정부에서 하겠다? 그러면 사실 좋을 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부에서 한다는 거는 어쨌든 정부에서 직접 공사를 하지는 않을 테니까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에 뭔가 하청을 주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짓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짓어 그걸? 그래서 민간 건설주들은 좀 하락을 했고요. 시멘트주들은 또 급등을 했습니다. 어쨌든 납품을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짓긴 짓는 거니까 이게 3기 신도시까지 합치면 200만 호를 건설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앞으로 한 4, 5년 동안. 그러니까 이쪽에 대해서는 건설 부자재? 이런 쪽은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하루였고요. 오늘 또 이제 항공, 우주 관련된 종목들이 며칠 쉬다가 또 급등했습니다. 네네네. 또 좀 가지고 계세요? 저요? 항공? 우주? 저는 이제 좀 올라가면 들어가려고요. 아 그러세요? 항상 제 스타일이 그렇거든요. 다 올라간다. 다 올라가면. 일단 최근에 이쪽이 주목을 받았었어요. 주목을 받았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이벤트들도 있었죠. 뭐 인수합병도 있었고 세트랙아이랑 항공항공우주랑 합병한다. 이런 뉴스도 있었고 오늘은 스페이스X가 앨런 머스크가 운영하는 회사거든요. 우주 산업을 하는 회사인데 이제 착륙, 화성을 이주하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앨런 머스크가. 그래서 사람 100명, 그다음에 화물 100톤을 싣고 화성으로 가는 그런 우주선을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 발사체 중에 아홉 번째 시도하는 발사체가 오늘 발사를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착륙 도중에 폭발을 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상공 10km 지점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폭발을 했는데 시행착오 과정이긴 하나 과정이 계속 진보하고 있다. 이런 해석이 좀 나왔고 그럼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2월 달에는 지금 아랍 에뮬레이트랑 에뮬레이트랑 미국이랑 중국이 화성에 탐사선을 쐈거든요. 2월 달에 다 도착합니다. 2월 9일 날 아랍 에뮬레이트가 쏜 며칠 안 남았네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9일 날 도착하고요. 중국은 10일, 미국은 18일 날 도착합니다. 이게 어떻게 되면 이슈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있고 한국도 3월 20일 날 차세대 중형위성 1호를 발사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것들 많이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향후 우주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슈도 되고 여기다가 지금 스페이스X는 저계도 위성산업을 하고 있거든요. 낮은 궤도에서 위성을 띄워서 그걸 가지고 통신에 활용을 하겠다. 그래서 단가가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얘들이 한 번 미사일 발사하면 한 150개씩 위성을 궤도에 올리나 봐요. 엄마 로켓 하나 쏘면 그 안에 새끼들 많이 씻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정부가 해야 될 통신산업의 통신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기네들이 깔면서 수익으로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최근에 로켓 쏘는 단가도 굉장히 많이 낮아지고 있고 거기에서 매출도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전망이 밝다. 이런 보고서들이 좀 나오고 있고 테슬라도 하고 있고 아마존도 작년 12월에 허가를 받았어요. 나사에서 미사일 쏠 수 있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가장 성장을 많이 하는 아마존과 테슬라가 우주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 전체를 키울 수도 있으니까 참고로 아까 건설 관련해서 공원들이 그럼 삽들고 다니는 거냐 이런 얘기들도 좀 있으신데 결국 시행을 직접 서울주택도시공사 혹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시행을 직접 한다는 거고 실제로 레미콘 차 이런 것들은 아마 하청을 당연히 주겠죠. 시행을 두 공사에서 직접 한다는 거고 건설 과정 같은 데서는 당연히 민간들도 들어가겠으나 그걸 이제 가격을 정한다거나 이런 데 있어서는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건설주들이 조금 하락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또 주요 뉴스들이라든지 좀 몇 개 전해 주신다면요? 최근에 이제 좀 관심 가져야 될 거는 인플레이션 압박이 조금씩 커질 수 있다. 왜냐하면 식료품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라는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지금 1월에 EU, 유럽의 소비자 물가가 0.9% 상승하면서 예상치를 뛰어넘었습니다. EU는 최근에 국제공물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국제공물 가격이 오르면 당연히 식료품 제조업체들은 국제공물 가격 상승을 제품 가격에 전가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식료품 가격이 오르겠죠. 최근에 국제공물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돼지고기 때문에 그래요. 중국이 돼지 사육 투수를 늘리면서 돼지고기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쪽에 들어가는 수요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육 투수를 늘리는데 가격이 왜 올라요? 먹어야죠. 돼지도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수요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곡류의 가격이 올랐다고요? 그렇죠. 곡물 가격이. 곡물 가격이. 여기다가 이제 지금 작황도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해요. 날씨도 좋지 않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주면서 식료품 가격이 급등을 하고 유가가 지금 55불까지 올라갔거든요. 1년 내 최고치입니다. 많이 올랐죠. 네. 그리고 유가가 하락하기 시작한 게 2월부터 하락을 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러면 이제 기저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작년에 유가 막 4월달인가 마이너스 갔었잖아요. 마이너스 37불인가 이렇게 갔었죠. 네. 그러면 그것 때문에 기저효과가 발생하면서 유가도 굉장히 크게 영향을 줄 거고 식료품 가격도 영향을 좀 줄 수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이런 쪽 인플레이션 압력이 좀 나타날 수 있다 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투자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음식료라든지 이런 쪽도 수혜를 받을 수 있거든요. 곡물 가격이 올리면 제품 가격을 올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시장을 보시면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먹는 과자들 상당수는 옥수수 가루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공기랑. 네? 공기. 공? 질소 질소. 질소. 네. 질소 많이 들어가 있죠. 많이 들어가죠. 그 질소 다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우리 먹는 과자에도 굉장히 많은 곡물들이 들어간다는 사실 그리고 아마 닭들도 많이 먹겠죠. 옥수수 같은 곡물들도 많이 먹을 테니까 네. 우리 마음스터치에서 만든 또 우리 닭강정 많이들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우리 함께해 주신 한국투자증권 뱅키스 박지영 차장님 요즘 뱅키스도 잘 되고 있다고 말씀하실 거죠? 네. 아주 컨텐츠 잘 나오고 있고요. 많이 좀 와서 좀 봐주십시오. 네. 1년째 저 말씀하고 계십니다. 1년 반째 하고 있어요. 1년 반째 하고 계시고 구독자는 그렇게 늘지는 않은 상태고요. 어떻게 100만에서 한 10%만 좀 넘어와 주셔도 안 될까요? 그 얘기는 저한테 야 너 키가 186이면 한 10cm만 뛰어주려는 거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도 뭐 뛰어드리고 싶어요. 네. 어떻게 뛰어드리겠습니까? 그렇네요. 제가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직접 키 큰 방법밖에 없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박지영 차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